뮤직비디오 한참을 보셨나요? 네~~ 부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이번 서울에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새롭게 이게 맞는 것 같아 I'm so happy to see you all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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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개인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은데 How are you? 이렇게 우리 분들 다 볼 수 있게 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오늘 엄청 소중한 시간이야 It's so special to see all you 오랜만에 그냥 일본... 아무튼 우리 제작팀 정말 원래 우리 지방팀을 안 하는 거였는데 수월에서 여러분 덕분에 잘 돼서 우리 학교 학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모든 배워들 모든 스펙트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시즌 우리 잘 돼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프로듀서는 여기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다음에 우리 부산 좀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극장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의견 드림시프는 정말 우리 세계적의 정말 최고의 극장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너무 많은 좋은 극장들이 있는데 이 극장을 만들 때 음향을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 우리 연습 중에 다른 캐스트를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OST 같은 소리가 나왔고 어 우리 연습할 때 우리 모두 다 좀 백프로도 못하잖아요 그냥 공연을 위해 좀 세이빙하잖아요 근데 모든 배우들이 그냥 50% 60%만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 공연 우리 배우들 응원회들도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어 너무 좋았어요 이 작품 모두 다 알지만 그냥 내 인생에 소중한 뮤직비디오 근데 이번 이번 버전 이번 시즌 이 배우들이랑 같이 같이 할 수 있어서 and talk to them one more time all of you 모두들 for you because of you 우리 제니스 크리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 추억 내 도시 아직도 남았고 추억 추억 거기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우리 밖에서 갈비 넘고 아 아 아 다음 주가 우리 새롭게 어 새로운 작품을 만날 것 같아서 어 반갑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우리 부산 친구들 음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back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열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